과일삼촌입니다 과일삼촌과 수박을 사러 가볼까요 마트에 가면 수박도 있고 자 오늘 9킬로 이상 수박 좋습니다 수박 배꼽도 작네요 맛있는 수박이 한통 가격은요 자 음정 수박 한통에 2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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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킬로짜리 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큰 사이즈 수박 고령지 프리미엄 수박 가격은요 오늘 무지무지 큽니다 오늘 수박이 가격 한번 알아볼까요 고령지 수박이 10킬로짜리 이상 28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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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좋구요 굿